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SQL문, 쿼리문 관련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뭐 SQL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구문을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제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조작업. 데이터 조작업 DML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commit. 이거는 트랜잭션의 작업을 저장하는 그런 언어고요. 이거는 dcl에 해당됩니다. dcl. 자 select, drop, create 나왔어요. drop과 create는 뭔가를 생성하는 ddl이에요. 그래서 create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이런 개념. 이거는 객체를 삭제하는 그런 언어고요. dml에 해당되는 건 select. 선택하는 선택문이 되고요. 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구문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 선택문 select가 나왔어요. 자 select에 나오는 첫 번째에 나오는 이 부분은 field 이름입니다. 자 t1.품번, t2.제조사 이렇게 나왔네요. 자 from 뒤에 나오는 게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t1 테이블과 t2 테이블에서 t1 테이블의 품번과 t2 테이블의 제조사를 선택할 거야. 이런 의미죠. 근데 그냥 막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건식이 있어요. where 조건문이죠. t2 테이블에 있는 소재지. 네 이거는 field죠. 소재지가 서울과 수원에 해당되면서 그 다음에 t1의 품번이 t2의 품번과 일치하는 거에 해당되는 품번과 제조사를 불러와. 이런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테이블 t2에서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 이거나가 아니죠. end니까 이거 틀렸고 테이블 t2와 테이블 t1과 t2의 품번이 일치하면서 이 부분 소재지는 서울과 수원을 제외한 게 아니라 서울과 수원을 포함이 돼. 서울과 수원이 들어간 이거죠. 테이블 t1의 품번 필드와 테이블 t2의 소재지 필드만 지금 품번과 제조사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답은 지금 3번까지 다 추렸네요. 4번이 맞을 것 같아요. 테이블 t1의 품번과 테이블 t2의 제조사 필드 이거죠. sql 실행 결과로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구문들 이게 where이 뭐고 from이 뭐고 in이 뭐고 이런 거 잘 이해를 해주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sql 문 결과로 오른 것은 슬랙트 문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주냐면 일단 사업명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명을 불러올 거냐면 부서가 영업부인 사업명을 불러올 건데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또 뭐냐면 부서가 개발부가 있는 사원과 같은 거주지에 사는 영업부를 불러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개발부 사원들과 같은 거주지에 사는 영업부 사원을 불러와 가져와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 조건문이 이거죠. 사원을 가져오는데 이 사원이 뭐냐면 부서가 개발부에 해당되는 그리고 거주지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주지에 사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ql 문의 각 외열 절 조건문 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서가 영업부 자 이건 부서필드의 값이 영업부인 레코드들이 검색됨. 네 그거죠. 자 나이가 28,4 자 우리가 비트윈을 쓰게 되면은 엔드가 들어가야 돼요. 인이 아니고 비트윈 엔드가 들어가서 28세부터 40세 사이 이렇게 되죠. 인 구문 아닙니다. 비트윈 엔드예요. 자 생일이 1999년 5월 10일인 생 자 이거 지금 날짜를 할 때는 여기 양옆에 샵 들어간다는 거 자 외열 입사연도가 2014년도 네 알겠죠. 이 구문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직원인데 직원 테이블에서 사원번호 부서명 이름 나이 근무 연수 급여 필드가 있는 직원 테이블에서 근무 연수가 3 이상인 조건이 이거네요. 나이들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조회해. 이거는 정렬하라는 얘기에요. 나이가 많은 순서니까 큰 값이 1등인 큰 값이 제일 위에 올라가는 그거 근데 같은 나이일 경우에는 급여의 오름차순 그러면 나이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급여 정렬하고 자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건 내림차순이고 급여는 오름차순. 알겠죠. 그럼 먼저 누구를 갖고 오는지 직원들을 데리고 올 거죠. 그럼 select 별 from 직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where 조건문 자 조건문이 뭐냐. 근무 연수가 3 이상 그럼 근무 연수가 3 이상 이렇게 됐네. 자 그리고 지금 하나는 내림차순 하나는 오름차순인데 지금 older by 나이 급여는 둘 다 오름차순이에요. 자 이건 순서가 틀렸고 여기 나왔네. older by 나이는 내림차순 그 다음에 급여는 오름차순 이렇게 알겠죠. 정렬은 제일 뒤에 older by 문을 이용해서 쓰고요. select 별 from 가져오는데 직원에서 가져올 건데 where 조건문 써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구문을 우리가 실기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직접. 알겠죠. 그럼 이걸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실기를 하려면 외우셔야 되고 필기는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 건데 필기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실기도 같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저절로 써진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select 문은 select 별 from이에요. 알겠죠. 아니면 필드를 여기다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근데 별을 쓰고 여기 where 조건을 쓰면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직원 테이블에서 다 가져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older by 정렬하다 쓰는 거 이건 DSG는 내림차순 ASG는 오름차순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테이블 구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서명이 인사부인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SQL 문 자 부서명이 인사부 조회할 거예요. 그럼 select 문이 들어갈 거고 자 직원들의 정보를 할 거니까 select 직원 들어가도 되고 select 별 from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져올 거는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할 거니까 내가 가져올 테이블에 있는 내용은 직원이 되겠죠. 부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원에서 가져오죠.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select 별 from 직원에서 가져와요. 근데 where 조건문 조건문이 뭐냐면 부서명이 인사부야. 알겠죠. 근데 부서명이 인사부인데 지금 현재는 두 개의 테이블이거든요.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두 개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일치하는 정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부서 번호를 가져올 건데 그 부서 번호 안에서도 조건이 뭐냐 부서명이 인사부인 거를 부서 테이블에서 찾아서 부서 번호를 select에서 일치하는 직원을 정보를 가지고 와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select 별 from 지금 직원 정보 갖고 올 거니까 직원 그 다음에 where 조건문 지금 어쨌든 여기서 조건문이 부서명이 인사부인데 부서명이 인사부를 바로 쓰면 안 되는 게 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명이 인사부인 거는 어디서 찾을 거야? 지금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명을 찾을 거고 부서 테이블에서 그죠? 그래서 그 부서 번호 여기 이게 관계 설정 되는 거죠. 거기에 일치되는 부서 번호 이 부서 번호는 직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 이거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 이렇게 되죠. 다음 중 아래와 같은 결과를 표시하는 SQL문 자 일단은 여기 정보를 보니까 select 별 from 북 북이라는 테이블에서 다 가져오네요. old by 아 이거 정렬을 찾는 문제네요. 자 지금 정렬 기준을 보니까 저자, 출간 연도, 저자 자 이게 안 모아졌어요. 그럼 저자는 아니야. 알겠죠? 자 출간 연도를 보니까 11, 12, 17, 18 어 이거 모아진 거 보니까 오름차순 정렬됐네? 출간 연도, 오름차순 자 그러면 여기 모아진 상태에서 또 다른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간 연도, 오름차순이에요. 자 여기 저자부터 정렬이 됐는데 저자가 정렬될 수 어? 지금 이 연산, 이 연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저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저자를 정렬한 거야. 오름차순 자 볼게요. 자 이게 오름차순일 때는 같은 종일 때 오름차순인데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건 각각 따로따로 근데 여기 오름차순은 이걸로 판단할 수 있죠. 기역, 이응이죠. 그럼 얘가 오름차순이지. 그쵸? 그러면은 답은 3번 일단 정렬은 같은 게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게 먼저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를 표시하는 쿼리로 오른 거 자 select bell from movie를 가져왔는데 old by 또 정렬이네요. 자 볼까요? 어? 이거는 정렬이 안 됐어. 규칙이 없죠? 어? 이거 규칙이 있네. 베타랑, 퇴마전, mother 자 이게 지금 비읍, 티읍 그 다음에 영운이에요. 그럼 얘가 오름차순 정렬이 된 거죠. 영화명이 오름차순 정렬이 됐고 자 그러면 베테랑이 같은 상황에서 그쵸? 영화명이 일단 오름차순 이건 내림차순 아니고 지금 답은 1번인가? 네. 지금 여기 그 다음 장르가 나왔네. 그럼 장르로 볼게요. 장르도 지금 생략이 됐기 때문에 오름차순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미음, 이응 그쵸? 얘도 오름차순이야. 나머지는 한 개씩 나왔기 때문에 정렬 기준에 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넣은 거고요. 그럼 답은 1번 찾을 수 있겠어요. 정렬을 나왔다. 그러면 같은 걸 찾아서 알겠죠? 뭐 가나다순이야? 그럼 오름차순은 ASC 또는 생략 그 다음에 핫바타 거꾸로 해야 그러면 DSC 내림차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정렬이 기준일 때는 하나의 정렬 쓰고 심표하고 다음 정렬 쓰고 일단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 이름, 나이, 주소가 있는 회원 테이블에서 주소가 인천 이게 조건 회원의 이름, 나이, 필드만 검색할 거고 나이가 많은 순으로 검색 자 이거는 내림차순 나이 순으로 내림차순 나이 DSC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older by로 되는 거 그 구문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가져올 게 뭐냐 이름, 나이를 가져올 거야. 자 그럼 슬렉트 이름, 나이 어 다 슬렉트 이름, 나이야. from 어디서 회원의 회원 테이블에서 자 조건문 where 문이죠. 자 조건이 주소가 인천이야. 그럼 where 주소 인천 그 다음에 older by 나이가 많은 순 많은 사람부터 1등이란 얘기죠. 그럼 DSC 그럼 답은 3번이 됩니다. 뭐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부서별 제품별 영업실적을 관리하는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영업실적이 1억원 이상 이게 조건문이죠. 그 다음에 제품의 합계를 계산할 거야. 자 반드시 사용해야 할 구문이 아닌 것은 자 일단 합을 계산할 거니까 슬렉트 문이 시작이 됐고요. 자 부서별로 그룹화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룹 바이가 들어가요. 그룹 바이 부서 자 그리고 조건식 우리가 아까 조건식 슬렉트 문 조건식의 외얼문이었는데 이렇게 그룹 바이가 들어가는 조건식은 해빙 문으로 해빙으로 시작합니다. 영업실적이 1억원 이상을 해빙에다가 뒤에다 써주는 거고요. 자 여기 정렬이 없죠. older by 네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 네 이게 조건 인 학생들을 검색해서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반 필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표시할 건데요. SQL문의 각 괄호 안에 돌 예약으로 오른 거 자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학년 반 이름을 가져올 건데 조건문이 평균이 90 이상이야. 근데 정렬할 거야. 정렬할 때 앞에 뭐가 오죠? older by 가 오죠. older by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 먼저니까 dsc 그리고 뒤에 오른차순이 asc 찾았나요?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주소가 서울 네 주소가 서울 사원 테이블 사원의 이름과 부서를 입사연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이건 정렬인 거죠. 사원의 순서로 검색하기엔 SQL문으로 오른 거 셀렉트 셀렉트 이름 부서 from 사원 그 다음에 조건부터 가야죠. where 주소가 서울 그리고 older by 입사연도가 최근 오래된 사원이니까 작은 값이 뭐 1980하고 2020하고 다르죠. 1980이 더 오래된 거죠. 그러면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older by ASC 이렇게 되죠. 자 다음은 성적과 학생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디자인이다. 다음에 테이블을 이용한 1학년 일반 학생들의 학번 과목 점수를 조회하는 지류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학번 과목 점수를 조회할 거니까 셀렉트 학번 과목 점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디서 지금 학번 과목 점수니까 이거는 성적 테이블에 학번 과목 점수가 있고 여긴 학번 이름 학년 반이 있네요. 그러면은 성적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죠. 자 근데 조건이 1학년이야. 1학년 일반 그러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걸쳐져 있을 때는 where 문에다가 조건 문에다가 in이 들어가요. 알겠죠? in하고 슬랩트 문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지금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필드를 찾아서 그게 그 필드를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고요. 찾아서 조건이 뭐냐면 학년 1학년 일반 이예요. 그러면 학년이 1학년이고 반이 일반인 거야. 그러면 이거이면서 이거인 조건이니까 엔드문이 들어가죠. 그럼 where 학년은 1 반은 1 2번인 것 같은데 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안 보고 요거만 보고 이 문제만 보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슬랩트 학번 감옥 점수를 조회를 할 건데 from 성적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건데 조건문이 있어서 where 문 갔더니 그냥 내가 그냥 여기 같은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이라서 내가 학번 여기 그 조건에 들어가는 필드는 서로 연결되는 필드 써주고 써주고 그 다음에 in 구문 안에 테이블 안에 이 다른 테이블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슬랩트 문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학번을 조회를 하는데 학생 테이블에서 근데 학년이 1학년이고 반이 일반인 거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랩트 문의 선택된 필드에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제외화시키는 조건 자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중복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디스틱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슬랩트하고 디스틱트 바로 입력을 하는 건데 중복된 데이터가 다 없어지고 하나의 데이터만 남습니다. 알겠죠? 디스틱트 다음 중 SQL 지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올드 바이저 사용 시 정렬 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ASC에요. 오름체순 어 1번 틀렸어. 그룹 바이는 그룹화가 됐을 때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from 절에는 테이블 또는 쿼리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where 절에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슬랩트 디스틱트 하게 되면은 중복 레코드가 제거가 됩니다. 슬랩트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from 절에는 슬랩트 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쿼리 여기는 여기 뒤에는 테이블 쿼리가 되는 거고요. 검색 결과에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디스틱트 조건자 사용하고요. AS 문은 우리가 만약에 필드 문이나 테이블 이름을 쓸 때 만약에 필드 이름이 학번이에요. 근데 학번을 안 하고 뭐 학번 코드 이렇게 다른 애로 부르고 싶어 그럴 때 쓰는 별명 같은 거 알겠죠? 그게 AS에다가 AS 뒤에다 쓰면 그게 별명이 지어지는 거예요. 캡션 같은 의미 그룹 바이 문으로 레코드를 결합한 후에 where절을 사용하면 그룹하든 자 우리 그룹 바이 문을 이용해서 조건문은 where절이 아니고 having 문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having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아마 다 벌써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다음 중 SQL의 슬랩트 문 조회문 선택문 옳지 않은 거 올드 바이 정렬하는 거죠. 기본값은 오름차순 이거 맞아 아까 내림차순 였는데 검색필드의 구분은 필드 구분 콤마로 하면 되죠. 검색 결과에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디스틱트를 명세해야 된다. 세 개 다 맞았는데 from절에는 테이블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콜의 이름 들어갈 수 있죠. 학생 테이블에 대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오른 것은 이거 볼게요. 다음 중 아래 테이블에 대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오른 것은 지금 여러분도 이거 계산하는 거 잘 보시고 이렇게 조금 응용이 되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verage 나이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이 이 값의 나이를 구하는데 이 값의 평균을 구하는데 전체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where 학년이 SN인 거 자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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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SN인 거 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럼 이 세 개 값의 평균이냐 그것도 아니야. 전공끼리 묶어야 돼. 알겠죠? 전공끼리 묶을 건데 지금 영문과 영문 두 개가 묶였고 영문 세 개네요.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having count 두 개 이상 인 거예요. 자 두 개 이상 이라는 얘기 두 개 세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학년이 SN인 개수가 두 개 이상 인 걸 찾는 거야. 자 영문은 SOSN이니까 영문에 해당되지 않고 통계가 요거 요거 두 개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23이란 값과 25라는 값에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48이 되죠. 그럼 나누기 2 하니까 24가 되는 거야. 이해 되셨어요? 전공끼리 묶었는데 그 전공의 개수가 조건에 맞는 그냥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이 조건이 SN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이상 인 거 알겠죠? 자 다음 중 주어진 커스터머 테이블을 참조해서 아래에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오른 것은 자 카운트 개수를 세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시티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중복된 데이터는 제외하고 가져와서 개수를 세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볼까요? 시티 중복 지금 부산이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부산 하나 빼. 자 그 다음에 서울 서울 뒤에 다 빼 그 다음에 대전 그러면 부산 서울 대전 광주 인천 이렇게 그럼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지. 알겠죠? 디스틱트 중복 데이터를 다 제외한 다 뺀 카운트 개수 슬랙트문에서 사용되는 그룹바이 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룹바이 절을 이용하면 썸 또는 카운트 같은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요약값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바이 절에 대한 조건식은 외열절이 아니고 having 절을 사용하죠. 그룹바이 절에서 지정한 필드 목록이 값이 같은 레코드를 단일 레코드로 결합합니다. 자 그룹으로 묶인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레코드로 결합을 하고요. 그룹바이 절을 이용하면 설정한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평균 필드값이 90 이상 인 학생들을 검색해서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른차순 자 그러면은 먼저 검색을 할 건데 조건문이 90 이상 평균이 90 이상 인데 뭐죠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죠 그럼 여기 정렬을 들어가야 되죠 그럼 올드바이 내림차순 오른차순 이렇게 아래는 학생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와 학생 테이블을 이용한 SQL문이다 다음 중 아래 SQL문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거 동아리를 조회를 할 건데요 학생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거예요 동아리를 근데 그룹바이 동아리가 묶였어 그룹화가 됐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 동아리의 그 수가 카운트가 2초가 인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 동아리란 테이블이 이건 학생 테이블인데 동아리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동아리라는 필드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동아리 테이블 안에 동아리 명이 있을 거고 근데 동아리 명이 두 개보다 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단독으로 돼 있을 거니까 그러면 동아리에 소속이 된 학생 수를 말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 수가 2초가죠 그러면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3명 이상인 동아리들을 검색해라라는 의미가 되죠 지금 다른 거를 보면 같은 성명 그런 거 없죠 동아리를 3개 이상 가입한 학생들을 검색한다 지금 동아리를 3개 이상 가입한 게 아니라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의 수가 3 3 이상 또는 2초가 인 동아리들을 검색해라 이랬네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검색할 거지 네 SQL문에 각 예약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SQL문에서 검색 결과가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려면 distinct 이제 외우셨죠 order by 문은 정렬할 때 어? 해빙절에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order by는 그냥 정렬할 때 뒤에 쓰는 거죠 from절에는 select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query from에는 뒤에 테이블이나 query가 포함이 되고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검색할 때는 groupby문을 사용합니다 다음 중 SQL문에서 해빙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groupby 알겠죠? 그룹화가 됐을 때 조건식은 해빙문을 사용합니다 다음 중 주어진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여 아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오른 것은 자 평균을 구하네요 나이의 평균 자 근데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데 조건이 뭐냐 나딘이야 나딘은 수학해계를 제외한 거 전공이 수학해계를 제외한 거 국사네 그쵸? 그럼 국사의 평균 지금 나이의 평균이죠 21 31 23 50 70 5 75를 3으로 나눠야 되네 자 빨빨리 안 나눠지네요 네 3 2 3 5 그럼 답은 25가 되겠네 알겠죠? 이렇게 읽으시죠? 알겠죠? 인 하면은 수학해계를 포함하는데 낫인이기 때문에 수학해계를 뺀 전공에 찾아서 나이의 평균 결국 평균은 나이를 구하는 거지만 조건이 이거죠 다음 중 아래의 급여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과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거 단 빈칸은 넣을 값이래요 자 슬랙트 카운트 성명을 카운트 했어요 from 조건이 뭐냐 급여 테이블에서 급여 테이블을 실행한 결과는 3이다 맞네 그죠? 급여 테이블에서 성명을 세니까 3 맞죠? 그 다음에 카운트 가족수를 셌어요 자 근데 급여 테이블에서 가족수가 이거 빈칸이잖아요 그럼 개수는 2가 나와요 3이 아니고 null null은 개수에 안 들어갑니다 자 카운트를 셌는데 이거는 모든 카운트죠 그럼 뒤에 급여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카운트 그러면 얘를 세든 얘를 세든 그죠? 그럼 3 카운트를 할 때는 여기 빈칸까지 다 다 셉니다 카운트 from 급여에서 where 가족수가 is general 공백인 거 공백인 거 이거 하나죠 그럼 1이 나오지 person 테이블에 대한 쿼리의 실행 결과 값은 자 슬랙트 카운트 full name 네 얘를 카운트 했어요 지금 여기로 봤을 땐 6명이지만 조건이 있겠죠 from person where full name 에서 뭐죠? 5로 끝나는 이렇게 됐어요 아 여기 and 연산자를 같이 붙여놨네 자 우리가 실제로 이거 입력할 때는 그냥 별과 5를 그냥 붙였으면 됩니다 그리고 큰 단표를 바로 붙이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굳이 and로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문제에선 and로 풀어서 썼어요 자 이거는 5로 끝나는 이름에 해당되는 개수를 세 5 연수가 아니고 5로 끝나는 거 1명이야 알겠죠? 만약에 5로 시작이 하면 5 별표가 되겠지 customer 테이블을 참조해서 아래에 SQL 문을 실행한 결과로 오른 것은 자 카운트를 셀 거예요 자 조건이 뭐냐면 select distinct 중복을 빼 city에서 자 city에서 중복을 뺀 거에 카운트를 세 이랬네 그러면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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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서울 빼 서울 빼 서울 빼 그러면 하나 남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아까 이거 같은 문제의 유형인 것 같아요 자 성적 테이블에서 언어 필드와 수리 필드를 더한 후 합계라는 이름으로 표시할 거예요 자 이름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더하는데 자 select 언어 수리를 더하는데 성적 테이블 어떤 이름으로 합계라는 이름으로 자 이름을 정리할 때 as 문을 써요 그럼 as 합계라고 쓰면 내가 이거 더한 거를 합계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회원 테이블에 대한 다음 SQL문을 수행했을 때 출력 결과로 오른 것은 단 성명 필드는 빈 문자열 허용이 예로 설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빈 문자열이 허용이 됐다는 얘기죠 자 필드 값이 null로 표시된 거는 문자열이 아닌 null 빈 공백 이란 상태라는 거죠 자 카운트 성명을 카운트했는데 중복 데이터를 생략했어 중복을 중복된 걸 제외하고 개수를 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안세 자 그러면 여기가 딱 여기까지 되니까 3이 되겠지 그죠 요거 빈 문자열 허용이 예로 돼 있잖아 자 입사일이 1990년 3월 2일인 사원의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 자 근무한 연수를 구하려면 현재 연도가 2022년이면 2022년이면 2020 빼기 1990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럼 두 날짜를 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트 에드 데이트 디퍼런스 이게 두 개의 함수가 있고 데이트 밸류 함수가 있네요 자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가 빼는 함수예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돼 알겠죠 근데 연도를 빼려니까 연도가 4자리죠 그럼 yyyy가 돼야 돼 yyy 하면 뒤에 90만 빼줘요 알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 날짜를 쓰는데 뒤에 날짜가 더 낮은 날짜 이거는 먼저 날짜 그럼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날짜를 더해주는 함수를 쓴다며 연도에서 이렇게 날짜야 날짜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날짜에서 얼마큼 더해줘 그럼 연도를 더해줄 거야 10년 후야 그럼 10을 쓰면 돼 그럼 이 날짜에서 10년 후가 며칠이야 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데이트 밸류 함수는요 어 우리가 보통 날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 숫자 유형인데 문자 텍스트인 날짜 유형이 있어요 큰 따옴 표현에 입력을 했거나 그러면은 그게 문자인 형태인데 데이트 밸류 안에 써주면 이게 숫자로 바뀝니다 알겠죠 우리 일련번호 숫자가 1900년 1월 1일부터 1,2,3,4 너지는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 그게 데이트 밸류 함수예요 다음 중 각 커리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셀렉트 weekday 요일을 날짜에 요일을 출력을 할 건데 요일 중에서도 요일에 숫자를 바꿔주는 함수 숫자로 찾아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예요 그러면 출고일에서 1번 유형이야 그럼 일요일이 1번인 거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럼 2번이 되는 거 일요일이야 1번이 되는 거 숫자로 나타내는 게 weekday죠 출고 테이블에서 출고일 필드의 날짜값에서 요일을 나타낸 정수를 표시하고 일요일이 1로 시작한다 어 맞아 셀렉트 date difference 어 날짜를 빼는 건데 d 어 1을 빼줘 date 현재 날짜에서 출고일의 일수를 빼줘 그러니까 출고일 필드의 날짜값에서 오늘 날짜까지 경과한 일자수를 표시합니다 계산은 뒤에서 앞에 걸 빼주는 거예요 date add 더해주는 거죠 연도를 빼 자 우리 연도는요 y y y y y 라고 써야 돼 알겠죠 y만 쓰면 안 돼요 이게 틀렸어요 구문이 틀렸어 자 그리고 as 날짜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는 이름을 날짜 계산으로 표시할 거야 이런 그런 의미고요 자 출고 테이블에서 where month 출고일의 달이 9인 거 그러니까 9월달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표시해줘 라는 얘기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도서 테이블에서 정가 필드 값이 만 이상 이면서 이만 이하 어 조건이 이상이면서 이하인 경우에는 엔드문 또는 비트위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답이 4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위문이 지금 요렇게 4번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정가 만에서 만하고 이만에 해당되는구만 이거는 만부터 이만까지 알겠죠 이건 만보다 크다잖아 초 이상인데 그죠 자 비트위만 엔 이만 하면 만부터 이만 사이 이렇게 써요 아니면은 지금 요렇게 쓰는 거죠 크거나 같아 또 엔드 정가 작거나 같아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일단 여기서 정확한 답은 4번이 옳고요 다음 SQL문에서 사용되는 연산식과 그 결과 값이 옳지 않은 것은 1&2 자 이거는 더해주는 게 아니고 연결해주는 거예요 1과 2를 나란히 붙여줘 이런 얘기야 1번 틀렸고요 3 m o d 3 3을 3으로 나눠줘 나머지가 뭔데 0이야 알겠죠 자 이거는 두 개의 조건을 서로 만족했을 때 true or false 값을 내는 거죠 자 1과 2가 같이 하나 그럼 얘는 true 3이 3보다 커 false 그럼 둘 중에 하나로는 false 하면 false false는 0 이렇게 이거는 판정하는 함수예요 end 함수 1과 2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과 2 같은 경우는 그냥 값을 그냥 썼거든요 그러면 얘도 true 값이 나오고 얘도 값이 true가 나와 이렇게 조건씩 쓰면 true false인데 값을 그냥 쓰면 그 값 자체가 true 값이에요 그럼 true지 자 우리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true는 1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돼요 알겠죠 다음 중 도서명에 XS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할 때 아래 SQL문에 where 절에 돌아갈 조건으로 오른 것은 자 도서명 저자 출판연도 가격을 출력할 거예요 검색을 할 건데 where 도서명에 XS라는 단어가 포함된 포함이니까 like 문이 들어가고 XS 양옆에 별이 들어가겠네 그죠 시작해 like 끝나 like 포함된 like 알겠죠 이렇게 씁니다 다음 중 해원 테이블에서 나이 필드 값이 20 이상 30 이하 이고 이름 필드에서 성의 김시인 해원을 검색하는 SQL문으로 오른 것은 조건이 두 개예요 나이가 어 이거 뭐야 나이가 30 이하 이면서 나이가 20 이상 어 요거를 지금 풀었었네 그리고 이름이 김시야 그럼 이름이 김시라는 얘기는 김이 아니고 김으로 시작하는 거죠 김으로 시작하는 건 like 구문을 써야지 그죠 만약에 이렇게 쓰고 요렇게 밑에 걸 썼으면 이 1번도 답인데 지금 그게 안 써져 있고 비트윈 20 앤드 30 이렇게 돼 있고요 앤드 라이크 김 별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왔죠 자 올터는 변경한다는 얘기고 드랍은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자 올터 고객 테이블 내용을 변경을 할 거야 이런 의미죠 자 드랍 취미 테이블을 지금 일단 보통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뭐 객체를 삭제할 때 그러는데 지금 일단 고객 테이블이 변경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취미 테이블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여기 고객 테이블 취미 필드네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 있는 취미 필드를 삭제를 할 거야 근데 캐스케이트 나왔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객 테이블이 있으면 다른 테이블과 관계 설정에서 연결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취미가 있어요 취미 취미 필드를 삭제하는데 여기 만약에 취미에 관련된 필드가 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도 같이 삭제를 해 연결된 거 같이 삭제해 그런 의미가 캐스케이트예요 알겠죠 자 고객 테이블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취미 필드를 고객 테이블로부터 삭제를 한다는 얘기고 캐스케이트는 해당 필드와 관련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삭제한다는 옵션이다 자 1,2,3 다 맞았고요 자 고객 테이블이 수정되면 취미 테이블의 내용도 같이 수정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난 변경을 할 건데 취미 테이블을 삭제할 거야 그러니까 뭐 취미 필드를 삭제할 거야 이런 의미 아래에 급여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과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같은데 답이 보이나요 자 셀렉트 카운트 개수 성명 개수 셀 거예요 급여 자 3개 카운트 가족 수를 셀 거야 어? 빈 칸이야 그럼 2개 그 다음에 모든 셀을 개수를 셀 거야 급여 그러면 각각 3개 카운트 급여 테이블에서 가족 수가 빈 공백인 거에 만약에 is not null 했다면 2개가 남아요 이걸 빼고 하는 거니까 근데 is null 했기 때문에 빈 공백이 몇 칸인지 세주는 거 동아리 회원 테이블에서 학과명을 입력받아 입력받는다는 얘기는 매개변수죠 매개변수 일치하는 학과의 학생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코리의 SQL 문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추출할 필드가 회원 아이디 이름 성별 학과명인데 일단 동아리 회원 테이블 내용을 필드 추출할 거죠 그럼 셀렉트 별 동아리 회원 조건문이 where 내가 입력한 학과명에 해당되는 거 그죠 근데 지금 입력받아 했기 때문에 매개변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번입니다 이렇게 학과명이 내가 입력한 값이야 알겠죠 조건씩이 원래는 학과명이 경영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경영 자리에 이렇게 써주면 매개변수가 떠요 이렇게 대화상자가 떠요 그리고 여기 학과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고 빈 공백이 뜨면 거기다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매개변수죠 다음과 같은 회비납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월별로 납부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SQL문으로 오른 것 자 일단은 월별이니까 월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납부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네요 자 슬락트 네 먼스 납부일 네 그거를 뭐 애주 월 했기 때문에 월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칭을 하겠다라는 이름이 되고요 썸 납부금액 from 해비납부 where 납부일이 현재 연두와 동일한 이 조건식은 여기 따로 없지만 이건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그룹 이번이 정답이고 자 다른거 볼까요 역시 얘도 납부일이니까 이건 아니고 그죠 납부일 아니에요 자 슬랙트 먼스 하고 다 했는데 그룹 바이 납부일 해고 웨얼 문이 왔네요 자 우리가 그룹 바이 오면 조건문을 해빙을 써야 되고 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웨얼 쓰고 그룹 바이를 써주는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룹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그룹 바이를 쓰는데 그러면 조건식은 해빙문을 씁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해빙이 여기 뒤에 가면은 조건문은 해빙으로 쓰지만 지금 앞에 갔을 때는 웨얼 문을 써요 알겠죠 자 성적 테이블에서 언어필드와 수립필드를 더한 후 합계라는 이름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아까 했던 거네요 as 합계 요거 다음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월별로 생일인 학생 수를 표시하는 폼을 만들기와 레코드 원본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은 학생 수를 표시할 거고요 근데 월별이야 그럼 month 생일이니까 month 생년월일 as 월 그죠 그 다음에 count 개수 네 뭐 as 생일 자수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이거는 일단 틀렸고 그리고 지금 월별이니까 그룹 바이가 월별로 되어 있어야 되네 그룹 바이 month 생년월일 자 지금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월별이니까 month 안에 생년월일 넣어야죠 요거 다음 중 회원 테이블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의 이름과 가입일 등급 정보를 조회하는 SQL문으로 오른 것은 지금 정회원 지금 정회원 준회원의 이름과 가입일 등급 정보 그럼 셀렉트 이름 가입일 등급 정보 그러니까 등급이네요 등급 먼저 나오고 from 회원 테이블 나오고 조건이 뭐냐 단 회원 테이블에는 회원번호 성명 가입일 연락처 등급 등의 필드가 있고 등급 필드에는 정회원 준회원 예비 회원과 같은 문자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건으로 쓸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원 테이블 안에 등급 필드 안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일단 셀렉트 이름 가입일 등급을 조회를 하는데 where 자 등급 필드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을 쓸 거니까 그냥 이거 인 쓰면 되잖아 정회원 준회원 그죠 이 설명에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지만 결국 조건은 정회원 준회원이죠 어디서 등급에서 다음 중 하이커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하이커리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아까 문제 중에서 셀렉트 구문과 그 뒤에 인이라는 연산자가 붙고 괄호 안에 셀렉트 문이 다시 입력된 걸 보셨어요 그게 하이커리입니다 알겠죠 자 하이커리일 때 주커리에서 인 조건부를 사용해서 인 조건부를 사용을 합니다 하이커리 일부 레코드에 동일한 값이 있는 레코드만 검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이커리의 인 안에 있는 조건식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조건식 안에서 다른 조건을 찾아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출을 해주고요 자 하이커리 하이커리에서 반환하는 값이 한 개일 때는 기본 콜에서 온 연산자를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온 연산자는요 언제 쓰냐면 내부 조인을 할 때 이렇게 이너 조인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할 때 서로 일치되는 값만 추출하는 그런 내부 조인이 있어요 내부 조인 쓸 때 온 연산자를 이렇게 온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 틀렸고 슬랙트 문의 필드 목록이나 웨얼 또는 해빙절에서 식 대신에 하이커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인 써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어요 테이블을 가지고 자 강자 코드를 추출할 건데 회원 테이블에서 추출할 거예요 근데 이름이 2로 시작하는 회원을 추출할 건데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또 있어요 강자 테이블에서 수강 최대 인원이 25명 이상이 해당되는 강자명을 그러니까 강자를 수강하는 이름 중에서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인 이렇게 씁니다 주콜에서 올 조건문을 사용을 하면 지금 올 조건문은요 뭐가 되냐면 맨 처음에 여기 수강 최대 인원이 25 이상을 다 찾습니다 자 25 이상인 걸 다 찾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조건식이 되는 거죠 25 이상이 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온 상태에서 다시 이름이 2가 시작하는 조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수강 최대 인원이 25 이상이 되는 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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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다음에 요고 이 4개의 데이터를 다 갖고 온 상태에서 데이터를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얼때든 올 문 이 있고요 지금 여기 자 이거 외에 이그지스트 문이 있는데 이거는 아래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조건식이 앞에 조건을 만족을 하고 뒤에 있는데 만약에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게 없다 그러면 앞에 거도 출력이 안 됩니다 뒤에가 만족을 해서 출력이 된 상태에서 조회가 된 상태에서 앞에 조건을 찾아주는 그런 개념이 이그지스트에요 알겠죠 자 이거는 뭐 일단 하이코리가 어떤 개념 인을 써서 이 커리에 대한 조회에 또 다른 인을 써서 다른 커리에 다른 테이블에서 조회하는 이런 구문이 입력되는 그런 게 하이코리라는 거 그런 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한번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앞에 예민을 순서만 바꾼 형태에요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던데 다음 중 하이코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이폼이나 하이보고서는 반드시 하이코리를 사용해야 된다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에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나올 때 반드시 꼭 만 이런 거 나오면 아예 답이 아닌가 의심하셔도 됩니다 주코리에서 인 조건부를 사용해서 하이코리의 일부 레코드에 동일한 값이 있는 레코드만 검색하고요 슬랙트 문의 필드 목록이나 웨얼 문 또는 해빙절의 식 대신에 하이코리를 사용합니다 주코리에서 올 조건부를 사용하면 하이코리에서 검색된 모든 레코드와 비교를 해서 그 모든 레코드에 또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하는 레코드만 검색이 돼요 다음 중 거래처 매출 테이블을 조인 우리 조인 조인할 때 이렇게 온 를 쓴다 그랬어요 수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 채는 거 조인 온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 조인이 됐죠 여기 거래처를 보니까 1, 2, 3 자 지금 여기는 매출번호 거래처 매출 거래처 이름이 좀 다른데 일단 매출 거래처와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가 조인이 된 상태네요 자 근데 1, 2, 3 이고 얘는 1, 2, 5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1, 2, 5 고 이거는 1, 2, 3 이잖아요 근데 이너조인인데 거래처가 메인이면 1, 2, 3 이 우선 그럼 1, 2, 3 과 동일한 거 요것만 추출 알겠죠 그럼 5번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너조인 자 그럼 조회 결과에 필드 수는 지금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매출번호 매출 거래처 매출에 조인이니까 그죠 이렇게 조회 결과의 레코드 수는 요거 하나 둘 셋 세 개고 거래처 번호 3에 대한 매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3에 대한 매출 정보가 없네요 3번이 없기 때문에 매출 번호 4에 대한 매출 정보 5번이죠 역시 안 나타나죠 이해 되셨어요 요거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는 조인일 때 괄호 자 조인된 결과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하는 거는 이너조인이에요 이너조인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조인이 있습니다 알겠죠 왼쪽 조인 왼쪽 조인 같은 경우는 왼쪽을 만족하는 거고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이 우선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원관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부서 정보 테이블과 실적 정보를 포함한 사원 정보 테이블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SQL문인데요 지금 여기가 라이트 조인이에요 라이트 조인인데 사원 정보가 라이트야 그럼 사원 정보가 메인이고 왼쪽이 부서 정보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는 다 추출이 되고 그리고 여기 거는 이거랑 일치되는 정보만 추출되는 게 라이트에요 이게 우선이야 라이트 그거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부서 번호끼리 연결을 시킨 상태고요 부서 번호끼리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사원 정보가 우선이고 자 부서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는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일치된 것만 포함하고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하여 결과를 표시한다 이렇게 알겠죠 라이트 조인 사원 정보라는 얘기는 사원 정보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옆에 연결되는 부서 정보는 사원 정보와 일치되는 데이터만 추출 만약에 아까처럼 1, 2, 3, 4가 있고 이거는 1, 2, 5만 있다 그러면 이건 1, 2, 5 다 추출이고 여기는 1, 2만 추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라이트 학번 이름 전화번호 필드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재학생 테이블과 졸업생 테이블을 통합하여 나타내는 커리어 통합이 뭔지 아시면 됩니다 통합은 유니온 이에요 유니온 알겠죠 그러면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재학생 테이블에서 추출을 하고 또 유니온 해서 졸업생 테이블에서 추출을 하면 두 개의 테이블 내용을 다 통합을 하는데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알겠죠 한 번씩만 표시를 하는데 두 개의 내용 다 가져오는 거 그게 유니온 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월종인 하면은 서로 일치되는 데이터를 가져오지만 기본키가 있는 메인 테이블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추출이 되거든요 근데 유니온은 아닙니다 두 개 다 값 테이블에 속성 A가 값 테이블에 속성 A가 1, 2, 3, 4, 5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을 테이블에 속성 A가 0, 2, 3, 4, 6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지금 유니온이 됐어요 자 유니온은 다 통합이라 했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씩 한 번씩 다 써야지 0, 1, 2, 3, 4, 5, 6 그러면 답은 2번 이해되셨죠 유니온 그냥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표시하고 있는 거 다 쓰는 게 유니온 다음 중 성적 테이블에 레코드 수가 10개 자 평가 테이블에 레코드 수가 5개일 때 아래 SQL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유니온이 됐어요 all 모든 여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지금 이거는 두 개를 합하는 건데 이제 all 문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는 일단 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거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일단 레코드 수 10개, 5개는 겹치지 않는 조건이죠 그럼 총 레코드 수는 15개가 됩니다 자 다음 중 실행 커리의 사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인설트문이죠 자 인설트문은요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값을 지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테이블은 하나 알겠죠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추가하는 그런 의미가 인설트문이에요 필드 값을 직접 입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인설트 인투 구문을 사용해서 지금 입력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인설트 인투 쓰고 테이블 이름을 쓰고 그 가로 안에 필드 이름을 쓰고요 values 쓰고 그 필드 안에 어떤 값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만약에 테이블에서 불러올 때는 테이블에서 추가할 때는 인설트 인투 테이블 이름 쓰고 필드 이름 동일한데요 슬렉 슬렉트 하고 슬렉트 하고 필드 이름 필드 이름 쓰고 from 테이블 이름 이에요 그 다음에 웰 조건문 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인설트 인투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 그 다음 values 필드 이름 필드 값 이렇게 써주고요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인설트 문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 있어요 실행 쿼리 삽입 인설트 문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거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번에 한 개의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다 그죠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할 수 있고 레코드의 전체 필드 추가할 때는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하나의 인설트 문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 있다 앞에 질문이 구문만 순서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한 번 더 읽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록이라는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는 SQL문으로 오른 것은 주소록이라는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 그럼 주소록에 있는 거를 거래처에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는 필드가 이런 필드가 있고 일단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할 건데 거래처는 번호 필드인데 거래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만 추가할 거예요 그냥 일반 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만 추가하겠어 이런 얘기죠 일단 insert into로 시작을 하고요 구문이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거래처가 나옵니다 이거는 필드값을 넣는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내용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구문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select 별 from을 입력을 합니다 insert into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를 할 건데 자 어떻게 어디다가 어디 있는 거를 select 별 from 주소록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추가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where 뭐지 거래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거 자 거래처 번호가 not in select 거래처 번호 from 거래처 그러니까 거래처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만 추가해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코리를 만들 때 select not in 연산자를 써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건을 쓰는 걸 많이 씁니다 네 거래처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not in not in 뒤에 거래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not in select 거래처 번호를 추출할 건데 from 거래처 근데 일치하지 않아 이러는 거 insert 문을 사용해서 학생 테이블에 이번에는 필드에다 값을 입력을 하네요 그러면 insert into 하고 테이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을 쓰고 그 안에 데이터들 이런 경우에는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필드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values 값 이름을 써줘요 학번 필드 이름 필드 학년 필드 그러면 insert into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학년 써주고 지금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쓸 건데 앞에다 뭘 쓰냐 values 값들을 넣어줘 이렇게 알겠죠 일반적인 insert 구문이고 아까 했던 거는 테이블에 테이블을 추가하는 그런 의미고 이거는 하나의 테이블에 값을 추가하는 의미고 알겠죠 insert into 를 이용해서 멤버 테이블에 해서 여기 필드에 값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insert into 멤버 지금 이름 나이만 있고요 하나는 이름 나이 아이디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추가를 할 때는 이렇게 기본 키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지금 기본 키가 없기 때문에 이건 추가가 안됩니다 반드시 기본 키가 들어가야 돼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업데이트 업데이트 set 알겠죠 업데이트는 set 문이고 그러면 멤버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건데 set 뒤에 set 누구를 set 뒤에 누구를 나이를 20으로 할 거야 뭔데 아이디가 123으로 시작하는 거를 아이디가 123으로 시작하는 거를 찾아서 나이를 20으로 바꾸죠 그게 업데이트죠 이거 delete는 지우는 거죠 멤버 테이블을 지울 건데 조건이 나이가 20 이상인 걸 지워줘 그럼 이거는 delete 별 들어가도 되고 from만 들어가도 필드 이름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필드 이름이 안 들어가면 전체 멤버 테이블에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걸 다 지우는 거죠 자 아래와 같이 관계가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여기에는 1004인 레코드만 있고 데이터가 하나라는 얘기죠 artist에는 cat라는 레코드만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추가를 할 거예요 다음 중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 가능한 sql 문은 자 insert into artist 자 artist에다가 이거 필드 별도로 표시 안하면 간만 표시가 되고요 자 ace 어 여기는 cat밖에 없는데 새로운 작가 이름이 추가가 되고 국적 풀 뭐 생일은 안 놓고 사망을 안 넣었어요 어 이거 추가가 되죠 그죠 자 센타 고객번호 자 고객번호가 천사인 건데 어 천사인데 천사를 추가할 수 없지 그죠 그럼 이거 안 되지 그 다음에 customer 고객번호 어 천사 안 되죠 그 다음에 센타 values에다가 1234 cat 자 cat가 여기 artist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이 고객번호가 여기가 천사밖에 없는데 그죠 천사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할 때 천사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1234 란 키가 나오면 연결이 안 되겠죠 네 뭐 이거는 지금 왜 얘가 되는지 그 이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천사와 cat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적절하지 않는 거 지금 등급 비용 번호가 있고 지금 번호가 기본키 설정이 돼있고 인설트가 나왔네 자 인설트일 때는 이 번호 필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안 들어갔죠 그럼 1번은 안됩니다 번호가 들어가야 돼 알겠죠 추가를 하려면 기본키가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업데이트 내용을 바꾸는 거죠 서비스를 업데이트 할 건데 등급을 C로 바꿀 거야 조건이 뭔데 등급이 D인 거를 찾아서 알겠죠 자 업데이트 비용에다가 이거는 숫자에다가 그냥 곱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비용 곱하기 1.1 값을 비용에다가 바로 업데이트해 이런 내용이죠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업데이트 학생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건데 주소를 서울로 바꿀래 근데 학번이 100인 거야 네 학번이 100인 레코드의 주소를 서울로 갱신해 이런 의미죠 다음 중 사원 테이블 사원번호 이름 직급 급여 부서명에서 직급이 관리자인 사원의 급여를 20% 인상 업데이트 문이죠 업데이트 지금 네 사원 테이블 그럼 업데이트 사원 하고 셋 요거죠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그 다음에 급여를 요렇게 할 거야 근데 조건이 뭔데 직급이 관리자인 거야 2번 자 다음 중 코리의 디자인북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한 경우 동일한 결과를 표시하는 SQL문은 자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그럼 2000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지 누구를 모집인원을 그죠 조건이 뭐냐면 지역이 서울이거나 모집인원이 천보다 큰 거야 알겠죠 자 업데이트 테이블 셋 모집 모집인원을 2000으로 받고 조건이 end가 아니고 or 그럼 답은 4번 지역이 서울이거나 모집인원이 천보다 큰 거 다음 중 1, 2부터 78까지 입력되어 있는 해연번호 필드의 값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세 자리 문자 형태를 변경할 거야 그러니까 업데이트 문을 써야 되고 해연번호를 변경을 할 건데 지금 왼쪽에 숫자가 들어갔네요 두 자릿수가 들어갔는데 이거 이게 001, 002, 078이 나오는 규칙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right 00이랑 섞어서 해연번호 3을 합쳐 00이랑 해연번호를 합쳐줘요 그러면 001이 되죠 일단 00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00에다가 78이 되겠죠 78 근데 끝에서 세 자리야 그럼 세 자리 세 자리 어? 답은 1번이 되네 뒤에서 78 1, 2는 읽어야 되고 앞에는 하나는 동그라미가 두 개고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인데 뒤에서부터 세 자리를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00이랑 합친 거예요 end는 연결하는 연산자 해연 중에서 가입일이 2010년 10월 16일 이전인 준해온을 정해온으로 변경할 거야 조건이 이거고요 그리고 준해온도 조건이야 근데 변경하는 건 정해온이야 알겠죠?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거는 해연 테이블에서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등급은 등급 필드에 저장이 돼 있고 그럼 업데이트 셋 등급을 정해온으로 바꿔줘 아 다 정해온이네 where 가입일이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2010년 10월 16일 그 다음에 이전이면서 준해온이기 때문에 등급이 준해온 네 지금 날짜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요렇게 지금 1번하고 2번 차이가 뭐냐면 큰 따옴표와 샵 샵이잖아요 날짜는 샵으로 표시 알겠죠? 자 64번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6인 사원의 연봉을 3% 인사 자 업데이트 문이네요 그죠? 이게 조건이고 이게 업데이트 할 부분이죠 자 지금 업데이트 문이라서 그냥 업데이트 어떻게 할 거야? 셋 조건이 뭐야? where 그죠? 요거 다음 중 커리 문의 구문 형식이 옳지 않은 것은 자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필드 이름 values 갑 이름 맞네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요거하고 where 조건문 자 슬랙트 나오고 디스틱트가 나왔는데 요거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디스틱트가 앞에 나와 자 슬랙트 바로 뒤에 디스틱트 그럼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고 조회해주는 그거고요 delete from member where 요렇게 자 그러면 아이디가 A001인 데이터 멤버 테이블에서 다 삭제를 해 이런 개념이죠 다음 중 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커리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하여 보여줄 수 있다 네 테이블이나 다른 커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커리 생성 가능하고요 커리는 단순한 조회 이외에도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커리를 이용해서 추출한 결과는 폰과 보고서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커리에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실행 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실행 커리는요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그거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바로 그 테이블에 바로 연결돼서 데이터가 바뀌는 그런 게 실행 커리죠 실행 커리에는 일단 테이블 만들기가 있고 추가 커리 업데이트 커리가 있어요 이건 셀렉트문이죠 셀렉트문 업데이트 인서트 이런 부분 하나의 테이블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없는 커리 자 일단 단순 커리이고요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하나의 테이블에서 크로스 대 커리 근데 블랙츠의 검색 커리는 두 개의 테이블을 비교했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이블을 하나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중 각 커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매개 변수 커리를 실행할 때마다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해서 조건에 맞는 필드만 반환한다 자 이게 매개 변수 이 안에다가 뭔가를 조건란에 입력을 하면 만약에 뭐 직업을 입력하세요 직업을 쓰면 그 직업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 그게 매개 변수죠 자 크로스 대 커리 레코드의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을 계산하고요 데이터 시트의 왼쪽 세로 방향과 위쪽 가로 방향 두 종류로 결과를 그룹화하는 커리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엑셀의 피버 테이블과 같은 그런 커리 크로스 대 커리입니다 추가 커리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한다 자 우리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테이블 생성 커리죠 추가 커리는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개념이죠 선택 커리 하나 이상의 테이블 기존 커리 또는 두 가지의 조합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추출하는 그런 커리가 선택 커리입니다 요약 데이터 자 우리 뭐 합계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계 평균 등의 집계 함수를 계산한 다음 데이터 시트의 측면과 위쪽에 자 여기와 그 다음에 위쪽에 해서 그룹화하는 요게 요게 해당되는 데이터에 그룹화해서 계산되는 그런 커리를 말하는 거죠 크로스 대 커리죠 다음 중 크로스 대 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크로스 대 커리 레코드의 요약 결과를 열과 행 방향으로 그룹화하여 표시할 때 사용한다 커리 데이터 시트 자 커리 데이터 시트는요 크로스 대 커리를 만든 결과 값이죠 결과 값에서는 편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두 개 이상의 자 행머리 끌은 두 개 이상이 되지만 열머리 끌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행과 열이 교체하는 곳의 숫자 필드는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크로스 대 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크로스 대 커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필드의 합계 평균 개수와 같은 요약값 표시할 수가 있고요 열과 행 방향의 표 형태로 데이터를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조건을 지정할 필드를 표시한 후 요약행의 조건을 선택하고 크로스 탭 행은 빈칸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조건란에 사용할 조건식을 입력하며 커리 결과를 표시될 레코드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필드를 표시해서 조건 필드를 따로 만들어서 요약행의 조건을 선택을 하고 크로스 탭 행은 행머리 끌 열머리 끌 값을 넣는 부분인데 거기 빈칸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커리 결과에만 표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이에요 행머리 끌은 한 개의 필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필드 이렇게 행머리 끌은 이렇게 세 개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열머리 끌 쓰고 데이터 감 영역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음 중 크로스 탭 코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코리 결과를 엑셀 워크시트와 비슷한 표 형태로 표시하는 특수한 형식의 코리입니다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머리 끌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머리 끌로 구분하고요 두 개를 일치하는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결과 값을 표시합니다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해 레코드 개수 합계 평균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열머리 끌로 사용될 필드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지정 행머리 끌은 세 개까지 지정 자료 분석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크로스 탭 코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크로스 탭 코리는 값을 요약한 다음 세 가지의 집합 기준으로 그룹화한다 지금 세 가지가 아니라 행과 열 두 가지죠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는 숫자 값을 사용하는 필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문자 텍스트를 가져가서 개수 개선 가능합니다 크로스 탭 코리 작성 시 행머리 끌은 최대 세 개까지 크로스 탭 코리는요 코리나 아니면 테이블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중 코리 실행 시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조건 값을 입력받아 사용하는 코리는 값이다 패턴을 묻는 메시지 표시하는 것은 매개 변수 코리입니다 다음 중 XS에서 매개 변수 코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코리를 열 때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의 조건 행에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대가로로 묶어서 입력을 하며 매개 변수를 뜨죠 코리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코리 실행 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매개 변수 값으로 조건식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검색할 것인지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다음 중 코리를 실행할 때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 메시지 상자 표시하는 것은 매개 변수 사용자에게 조건 값을 입력받아 코리를 실행하는 유형 매개 변수 코리입니다 매개 변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제가 테이블을 놨어요 그럼 강좌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D00사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추출하기 할 건데 이름, 강자명, 회원번호, 강자 코드를 다 같이 넣어서 추출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조건란에다가 D004라고 이렇게 조건식을 입력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코리죠 근데 내가 실행을 시켰을 때 실행을 시켰을 때 D004를 입력, 강자 코드를 입력하세요라는 대화 상자가 뜨개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강자 코드 조건란에다가 이렇게 써요 강자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강자 코드를 입력하세요라는 이렇게 매개 변수 형태로 쓰고 나서 여기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매개 변수예요 그러면 제가 D004를 검색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D004에 해당되는 방금 내가 가져온 필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 중 매개 변수 코리를 작성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매개 변수 코리는 코리 실행 시 조건을 입력받아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반환하는 코리이다 매개 변수를 적용할 필드의 조건 행에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요거 아니고 요거죠 대괄호 틀렸고 like 키워드와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필드 값의 일부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에는 이런 거 점, 쉼표, 느낌표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일부만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강자명에서 양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교양을 쓰는 게 아니라 양만 써도 교양이 추출되게 할 건데 여기다 조건란에 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별표 양을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양이 끝나는 거를 바로 추출을 하는데 매개 변수로 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이 구문 있잖아요 이 양 우리가 내가 입력할 부분이 양이죠 양 부분을 매개 변수로 써주는 거예요 강자명의 일부를 입력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양으로 끝나는 거라서 제가 바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만약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 옆에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이 뭐냐면 별 내가 찾을 값 별 이게 규칙이에요 알겠죠? 값의 일부를 검색할 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양만 써도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거 필드 값의 일부를 검색하는 이런 구문이요 네 자 지금 주의할 최소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서 하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을 하는데 age 필드의 조건식으로 오른 거 자 지금 요거를 뭐 조건식을 보니까 그냥 이거 대괄호 찾는 그냥 그런 유형이네요 그러면 스무살보다 큰 나이를 찾아줘 큰 나이를 추출해줘 이런 의미죠 크거나 갖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죠 매개 변수 양 옆에 대괄호 붙인다 근데 이걸 어디서 써? 조건란에 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쿼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 자 내가 입력한 데이터와 비슷한 거 뭐죠? like 다음과 같이 지정된 쿼리 작성 조건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게 비투인이 두 개의 조건이 줄을 달리해서 썼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줄에 하나 써주고 자 그러면 뭐냐면 이거이면서 그 다음에 이거이거나인 조건이 되죠 생년월일과 성별필드를 추출을 하는데 조건식이 1975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여자이거나 아니면 1970년부터 1980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추출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줄 먼저 읽고 두 번째 줄 할 때 5월 조건이에요 자 생년월일이 1975년 1월 1일에서 1985년 12월 30일 사이에 이건 나가 아니라 찾아볼까? 1975년부터 1월 1일에서 1985년 12월 30일 사이이면서 성별이 이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나 하고 줄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 70년에서 1월 1일에서 80년 12월 30일 데이터 이렇게 되죠 알겠죠? 같은 줄은 end 줄이 바뀌면 or 같은 줄 먼저 읽어주고 다음 조건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엑셀에서 고급 필터 조건 입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쿼리 조건과 동일한 결과를 선출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in이네 아까 우리 앞에서 in 썼었는데 자 이거는 서울과 전주만 추출해줘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nd or 헷갈리잖아요 우리 문제일 때 서울 and 전주일치되는 게 없죠 그럼 서울도 추출해주고 전주도 추출하는데 서울 전주에서만 추출해줘의 의미에요 or 함수가 되죠 이렇게 다음 중 각 데이터 형식에 맞는 코러의 조건식으로 옳지 않은 거 숫자 데이터 형식일 때는 2000 이상이면서 4000 이하 날짜는 어떻게 하죠 샵 양쪽에 샵을 붙여요 2번 틀렸고 문자에 대해 뜨는 큰 따옴표 문자죠 큰 따옴표 이렇게 코러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학 or 영어 수학이거나 영어인 레코드를 찾아주고 like 서울 별 서울로 시작하는 네 신림 양옆에 별이네 그러면 포함된 거 네 지금 두 번째가 신이고 세 번째가 림인 게 아니라 그냥 신림이 들어간 신림이 포함된 데이터를 찾아줘 이런 얘기죠 전상가를 빼 전상가가 아닌 문자열 이렇게 아래는 코리의 디자인 보기이다 다음 중 아래 코리의 실행 결과로 오른 건 지금 이름 전공 입학년도 3개의 필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거 체크 표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추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입학년도는 추출이 안 되고 조건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고 조건이 같은 줄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end 조건이에요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면서 입학년도가 2018년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죠 이거는 아니죠 2018년 전에 입학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지도학생들의 이름과 전공만 표시 이렇게 되죠 자, 코리 작성 시 사용하는 특수 연산자와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year year 연도죠 date 시스템 현재 날짜에서 연도값만 반환 eastern korea에서 r을 찾아서 숫자로 바꿔 세번째 3 반환 right 주민번호 오른쪽 뒤에 두 글자가 01 주민번호 필드에서 맨 앞이 아니죠 맨 앞은 left가 나와야 되고 얘는 맨 뒤에서 두 글자 right 자, 이거는요 like 구문이에요 근데 ㄱ 빼기 ㄷ은 ㄱ부터 ㄷ 사이 ㄱ, ㄴ, ㄷ ㄱ, ㄴ, ㄷ으로 시작하는 필드값 지금 이거 별이 여기 왔죠 그럼 시작하는 거 양옆에 별이 들어가면 ㄱ, ㄴ, ㄷ이 들어간 거 앞에 별이 들어가면 ㄱ, ㄴ, ㄷ으로 끝나는 거 얘기죠 다음 korea에 설정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봅시다 한글 이름과 도시명 주거지가 추출이 될 거고 한글 이름이 김씨인, 김씨이면서 도시명이 서울시인 사람 또는 경기도인 사람을 추출할 거예요 자,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중에서 도시명 주거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조건이네 이거는 이거 이렇게 묶어지고 이거 따로 경기도인 거 다 추출이 되거든요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아니죠 김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중에서 도시명이 주거지가 서울시 이거나 도시명이 경기도인 레코드 네, 지금 사실 1번이랑 3번이랑 그렇게 뭔가 이게 좀 약간 말장난의 의미인데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추출이 된다면 서울시에 사는 사람 중에 김씨인 사람이 추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다 추출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다음 중 데이터 시트에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이거 요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요약 기능을 실행을 하면은 생기는 요약 행위에서 직접 함수를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표시되는 테이블, 폼, 코리, 보고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자, 우리 요약 기능은 코리에서 사용하죠 코리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요약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는 텍스트를 넣게 되면은 개수, 집계 함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텍스트는 개수를 셀 수 없고 합계 평균 못 구하죠 문자인데 요약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 개수, 집계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체크된, 체크가 됐다는 얘기는 추루 값이죠 추루 값의 총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자, SQL문 지금 일단은 기본 학습에서 이 SQL문에 대해서 구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걸 먼저 정리를 하시고 이 강의를 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실기 부분에서도 SQL문과 연결이 되긴 하는데 우리 사실은 코리 작성할 때 SQL문으로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인셀트, 업데이트, 딜리트, 구문은 직접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코리 안에서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이 이 구문 지금 코리와 SQL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기랑 좀 연결되세요 연결되서 좀 이해를 하시면 필기 부분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르면 강의 한 번 더 보시면 돼 이해가 안 되면 강의 한 번 더 보세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